안녕하세요. 집쌤티비입니다. 국토교통부에서 11월 3일 16시에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이랑 재산세 부담 완화 방안을 발표를 했어요. 자료가 총 3가지가 올라왔는데 일단 첫번째 자료를 같이 살펴볼게요. 나머지 두개는 내용이 거의 대동소위하니까 각자 살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선 공시지가가 뭔지 알고 넘어가면 더 좋은데요. 이 국토부 장관이 조사를 하고 평가해서 공시한 이 토지의 단위 면접당 가격이에요. 1월 1일을 기준으로 해서 1년 동안 이 가격을 사용을 하는데요. 보시면 이렇게 세 종류가 있습니다. 이 아파트와 같은 공동주택 공시가격 그리고 단독주택 토지의 개별 공시지가 이렇게 세가지로 나눌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런 공시지가는 실제 거래되는 실거래가나 시세보다는 더 저렴하게 책정이 되는데요. 부동산을 사고 팔면 거래건수가 굉장히 많죠. 그리고 자연스럽게 그 가격이 형성되는데 이 공시지가는 정부에서 일방적으로 가격 얼마 이런 식으로 정해주는 가격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건 요약본이니까 아래로 내려가서 좀 더 자세하게 살펴볼게요. 첫번째로 부동산 공시가격을 현실화하겠다 이런 계획을 발표를 한 건데 그동안에는 시세에 비해서 50에서 70% 정도 수준으로 낮았거든요. 이것을 현실화해서 더 90%까지 높이겠다 이런 얘기고요. 부동산 물건별로도 조금 틀렸었어요. 그리고 이런 공시가격 현실화 자체가 몇 년 동안 계속 나왔던 이야기인데 이번에 본격적으로 할 예정이 있는 거고요. 그리고 지난 10월 27일에는 국토연구원 등이 공청회를 실시를 했었거든요. 이날 좀 재밌는 해피닝이 있었는데 이건 뒤에서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현재 한 50에서 70% 정도 수준의 공시가를 시세의 90% 수준까지 끌어올리겠다 이런 내용입니다. 올해를 기준으로 해서 공시가격의 현실화 기준이 토지가 65.5%, 단독은 53, 그리고 공동은 69 정도 수준인데요. 현실화가 완료가 되면 90% 정도로 굉장히 올라가는 거죠. 그리고 원래는 시세 반영률의 한 80%, 90%, 그리고 100% 이렇게까지 세 가지 종류로 고민을 했었는데 100%로 하게 되면 실제 시세나 실거래가보다 더 높이 올라갈 수가 있으니까 부작용이 생기잖아요. 그래서 90% 정도 선으로 하겠다 이렇게 조사 결과를 발표를 한 겁니다. 그리고 시세 구간별로 현실화율을 이렇게 나눠서 봤는데요. 현실화 추진 방안으로는 연간 약 3%씩 올리겠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건데요. 이게 뒤에서 말씀드리겠지만 굉장히 많은 세금과 물려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퍼센트를 갑자기 급격하게 상승을 시켜버리면 세금 부담도 커지기 때문에 이렇게 매년 3%씩 점차 늘리겠다 이런 얘기고요. 공동주택은 10년 정도 걸리고 단독은 15년, 토지는 8년에 걸쳐서 목표를 달성하겠다고 합니다. 시세 9억 원 미만의 주택은 부동산별로 현실화율 편차가 넓게 분포돼서 일단 균형성을 먼저 제고를 하겠다 이런 얘기고요. 시세 9억 원이 넘는 주택은 높은 균형성을 확보하고 있기 때문에 21년부터 연간 약 3%씩 현실화한다, 즉 올리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 토지도 시세 9억 원 이상 주택과 마찬가지로 21년부터 3%씩 올리겠다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부동산 유형을 공동주택과 단독주택, 토지로 나눠서 목표 도달기간을 이렇게 예시를 들었습니다. 이 표를 보시면 공동주택 같은 경우에는 2030년에 90%를 달성하고 단독은 35년, 그리고 토지는 2028년에 현실화율 90%를 달성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공시가격 변동은 약 3에서 4% 혹은 3에서 7% 수준으로 될 것으로 보이는데 그 중에서도 단독주택 중에서 9억 원이 넘는 비싼 단독주택들이 있는데 연간 4에서 7% 수준으로 굉장히 오른폭이 클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공시가격에 대한 신뢰도를 높이겠다고 하는데요. 여러가지 모형을 통해서 대량 검증하고 간평사와 감정원 간 교차 심사를 하고 외부 전문가를 영입을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지금까지도 개별 단독주택이나 공동주택이나 토지에 대한 공시지가가 정해지게 되면 이것을 보고 실수요자분들이 굉장히 많은 민원을 냈었어요. 너무 높게 정해졌기 때문에 좀 더 낮게 해달라 이런 식으로 민원을 몇만 건씩 넣었거든요. 그런데 앞으로는 이렇게 점차 상승되는 구간에 있기 때문에 더 많은 민원이 들어갈 것 같습니다. 그리고 21년 공시가격 산정부터 적용이 되고 3년 단위로 종합점검을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공시지가가 상승이 되니까 공시지가를 통해서 재산세를 과세를 하거든요. 거의 주택이나 토지를 갖고 있는 전국민이 내야 하는 세금이기 때문에 이게 올라간단 말이죠. 그래서 어느 정도 가격이 저렴한 것들을 보유하고 계신 분들한테는 이 부담을 완화해주겠다. 이런 대책이 같이 나왔습니다. 우선 다주택자는 재산세 부담 완화에 혜택을 받을 수가 없고요. 1세대 1주택자가 보유한 공시가격 6억원 이하 주택의 재산세율을 내년부터 인하를 해줍니다. 공시가가 6억원이니까 실제 시가로는 약 9억원 정도 현재 시점에서는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게 점점 올라가니까 나중에는 더 적어지겠죠. 혜택을 받는 분들이. 그리고 구간별로 0.05%씩 낮추기로 하였다고 하네요. 그러면 공시가 1억 이하는 3만원, 2.5억 이하는 7.5만원까지 그리고 최대 한 18만원 정도 감면이 된다.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택가격은 높을수록 감면율은 낮아진다고 하네요. 그리고 많은 분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거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고요. 3년간 약 1.4조원의 세제 지원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재산세 세율 인하는 3년 동안만 적용을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여기에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공시가 6억원이면 현재 시세로 약 9억원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와 동시에 내년부터는 공시가 상승이 이루어진다는 거죠. 6억원 이하라고 해서 공시가 상승이 안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공시가 6억에 가까운 혜택의 최고 상한선에 가까운 주택의 재산세 인하 효과는 크지가 않고 공시가가 2억이나 4억 정도 그 정도 수준이 돼야 내년에만 내려가고 그리고 그 다음에인 2022년부터는 더 올라간다 이런 계산이 이미 신문기사에서 많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수도권이나 서울 쪽의 아파트를 공시가 5억 정도에 보유를 하고 있다. 그렇다면 재산세 인하 효과는 몇만원밖에 되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 공시지가는 여러 조세와 준조세의 기준점이 됩니다. 그러니까 세금을 거두려고 만들어낸 기준이라고 보시면 돼요. 예컨대 종합부동산세나 재산세 그리고 개발부담금이나 농지를 전용할 때 내는 농지전용부담금 이런 상속세 등 국가나 지자차에서 세금을 거둘 때 기준이 됩니다. 또 건강보험료나 국민연금의 기준이 되기도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현실화율이 지금의 65% 정도에서 90%까지 오른다는 것은 매년 더 많은 세금 그리고 많은 준세금이 지출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개발부담금이나 농지전용부담금 같은 한 번만 내면 끝이 있는 게 아니잖아요. 특히 종부세나 재산세 같은 경우에는 매년 내야 하고 또한 건강보험료도 지역가입자들은 크게 오를 겁니다. 그래서 세금 부담이 대폭 늘어날 수밖에 없을 걸로 생각이 되고요. 특히나 종부세는 다주택자나 법인에 한해서 굉장히 높게 올려놨죠. 법인 같은 경우에는 내년 6월 1일 보유분부터 공시지가의 최고 7.2%를 매년 내야 돼요. 한 번이 끝이 아니기 때문에 굉장히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죠. 그렇게 많은 보유세를 내면 당연히 물건을 시장에다 많이 내놓을 게 될 것이고 그러면 부동산 가격은 안정이 될 거다. 이런 단순한 계산을 깔고 있는 것 같은데요. 정부에서는 지금까지의 23번 부동산 대책이 먹히지 않은 것은 세금을 높여도 과세 표준이 되는 공시지가가 오르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말을 해요. 국토부 장관께서 자주 언급을 했었죠. 그리고 지난 10월 27일에 공시가 현실화율을 위한 공청회를 국토연구원 주체로 한국감정원에서 진행을 했습니다. 그날 국토연구원 쪽에서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대만 같은 경우에 2005년부터 2016년까지 공시지가를 90%까지 높였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매일경제의 신문사에 따르면 대만은 공시지가가 두 가지로 나뉜다고 해요. 양도세에 기준이 되는 공고 현가가 2005년을 기준으로 해서 90% 오른 것이고 우리처럼 보유세 계산에 기준이 되는 공고 직가는 2005년을 기준으로 했을 때 약 20%가 올랐다고 합니다. 우리나라의 공시지가가 보유세 기준이 되니까 두 번째 말씀드린 대만의 공고 직가와 비교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15년 동안 20% 상승한 공고 직가와 비교를 해야죠. 그런데 양도세 기준이 되는 대만 공시지가와 잘못 비교를 한 거예요. 이미 부동산 거래세죠. 취득세 그리고 팔 때 내는 양도세가 OECD 1등을 차지한다는 최근의 조사 결과가 있었는데 이렇게 되면 보유세도 조만간 1등을 차지할 것 같습니다. 공시지가를 올려버리면 다주택자가 세부담이 돼서 많은 주택을 팔려고 내놓을 것이고 가격이 잡힐 것이다. 이제 이런 논리인데요. 다주택자나 법인이 갖고 있는 주택에 지금 공실이 아니잖아요. 이미 누군가가 살고 있고 이미 전세 시장에서 공급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실 주택이 아닌 세입자가 이미 살고 있는 주택을 시장에 내놓도록 유도해봤자 가격이 안 잡힌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이 서울 중위 가격이 9억을 돌파를 한 시점에서 1주택자에게도 부담이 더욱더 갈 것입니다. 제가 지난번에 임차인의 계약갱신 청구권이 처음 나왔을 때 말씀드렸다시피 이 전세 매물은 실종될 것이고 암시장이 형성될 거다라고 했는데 그게 그대로 현실이 되고 있죠. 생각보다 굉장히 빨리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공시지가 현실화로 인해서 각종 세금이 늘어나게 되면요. 보유세가. 임대인의 입장에서는 매년 나가는 필요 경비가 늘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를 갖고 있는 그냥 전세금으로만 충당할 수가 없으니까 전세금만큼 높은 보증금에다가 월세를 추가로 받는 그런 처음 보는 임대차 형식이 많이 생겨날 것으로 보입니다. 증가한 세금 부담이 임대인에게서 임차인으로 그대로 전가될 가능성도 있을 것으로 우려가 되는 부분이에요. 해외 선진국에서는 부동산 관련된 세금을 강화를 하니까 임대주택이 줄고 임대료는 폭등하고 또 그 와중에 노후된 주택은 아무도 고쳐주지 않아서 슬럼화가 되는 등 많은 부작용이 있었어요. 부디 그런 사례들을 반면 교사 삼아가지고 이제라도 지혜로운 부동산 정책을 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공시지가 현실화가 미칠 영향에 대해서 짧게 분석을 해드렸는데요.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 집샘TV였습니다.